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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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? 뒤로 가 이거 걸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? 아니야! 봤어 형 움직이는 거 이리 와 이리 와 무궁화를 해야 하는 거지 WHO IS IT? 그건 너야. 아니, 저는 기현, 기현, 형원. 3개. OK, 3개. 왜? 저는 주민. 그게 잘 못하구나. 제가 어제 작곡을 잊어버렸어요. 어제? 네. 오, 와우, 저거 잘 못하구나. 오늘의 노래가 잘 못하구나. Q. 무슨 노래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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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내가 말하는 노래야? Q. 내가 말하는 노래야? Q. 무슨 노래야? 켄이 형 뭐 못 찾았어? 뭐해? 마피아 뭐 못 찾았어? 알 거 없어 경찰이잖아 경찰이잖아 경찰이 왜 이렇게 납독해 네 여보세요? 조용히 해 정상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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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뵙터 챙겨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플렉스 플렉스 컴온 컴온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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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샷? 본인 집에 밥 있죠? 네 밥에 똥이 올라갔다고요 그게 카레 맛이 난다 한들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두 개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요 진짜 형 대박이야 여러분 얘 똥 좋아한대요 여러분! 기현영에게 똥을 선물하세요 와우 컴온야 팀을 잘못 만났어 아웃샷 아웃샷 근데 이 세 번째는 예고